여기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마마, 다행히 됐어! 좀, 기다려, 봐! 다행히 안 돼! 다행히 안 돼! 다행히 안 돼! 다행히 안 돼! 아, 아, 아... 다행히 안 돼! 무서워, 네? 계속, 이렇게... 안 봐! 다행히 안 돼! 마마, 다행히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치? 엄마에 나가 줄게! 진짜? 같이 줄까, 그러면? 응! 자, 시작! 하나, 하이도! 하나, 하이도! 하나, 하이도! 하나, 하이도! 이야... 우와, 다행히! 이즈 모아리가 도구! 좋아해! 아... 딸들은 저런 게 있더라고... 이즈 모아리가 도구! 네! 네! 엄마, 이거 비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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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아니, 입으로 예나? 알아들어! 그럼 기숙말로 해줄게! 못 들려! 아, 귀여워!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응... 근데 애즈가 없잖아! 애즈가 없어서 좋아? 애즈가 없어서 좋아? 솔직한 표현이다! 어쩔 수가 없죠! 엔하가 애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말 해주는 거! 그럼! 알아줘야 돼, 엄마가! 알아주는 거! 아침에 애나 부엌에서 혼자 거문하고 있었잖아! 그치? 기분은 어땠어? 솔직하게도 해봐! 슬퍼할 거야! 그렇게 슬픈 일이 애나가 많지? 미룰 때도 있잖아! 응? 애즈가 막 이렇게 미룰 때도 있잖아! 맞아! 미룰 때도 있어? 맞아! 그렇지! 애즈가 참 애즈가 아직 말도 잘 못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참... 참아야 될 게 많지? 응?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무서워… 응?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항상 고민을 해요…